꿍팡 데리고 오메 언박싱! 꿍팡 데리고 오메 언박싱! 나한테 옷 닦지 마! 나한테 옷 닦지 마! 아 왜 앉아? 좀 앉으라고! 그렇게 말고! 나 못한다고 그러면! 옷 닦지 마! 아니 비키면 안 돼! 여기 옆에 앉았지? 이봐! 귀엽다! 귀엽다! 귀가 이렇게 뚫려있네? 이거 많이 찢는다고! 진짜 귀엽다! 이거 얼마야? 만.. 만 6천 원이에요 이게 뭐예요? 아 귀여워! 이거 애동이 씌우려고 사온 거야? 근데 지금 딱 이렇게 삼각형이야 똥침토끼! 똥침토끼 샀어! 여기 똥침토끼야 이게? 여기 똥침대 있잖아! 이대로 똥침토끼야! 이게 이름이 똥침토끼야? 우리가 방금 찍어 진짜 불량식품 같아! 이거 사은품이라고? 너무 예쁘다! 너무 예쁘다! 저를 꼭 본 적 있어 진짜 진짜 묘어 진짜 너무 귀여워 나무 몇 권 분 중에서 짜 고객님 내가 이렇게 찢어봤어 막 만져보고 사는 거 아 어떡해 아 진짜 나와봐 만져볼까요 그릇? 아니 여기다 줄 생각 잘 먹는다 얘네 그 싼 닭가슴스 아니면 안 먹는다 됐잖아 뭔지 알지? 어 빨간 색깔? 어 얘 더 잘게 쪼개주면 아 우리 팡이 먹나? 아 네네네 잘 어울리지? 과제시면 잘 어울리지? 만화 이거 봤어? 지금 표정 봐 아 왜 들어?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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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이거 저번에 궁극기도 사고 싶었다고 맞아 근데 어차피 일운이야 어 맞아 어 안 찌그러졌어 어 진짜? 야 니한테 딱이나 쌓였지 아 근데 막 엄청 푹신하지 않아서 이게 모양이 안 흩뜨려진다 이쁘다 작은 거 같은데? 작으면 작으면 작아진다 안 돼 이거 진짜 정색이 있었어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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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구반이잖아 하하하하 어떻게 샀어? 어 이거 샀는데? 앙팡이 밤샌다고 자 정색하고 마셔봅 아 수박 예쁘다 야 물구리 잘 샀다 진짜 대한민국 얘가 이거 먹어야 돼 얘 찍먹하고 있어 앙팡이가 좋아할 것 같아 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끌까서 볼까? 어 눈보라 우와 아 수박이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야 여기 편하면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나루네 알파카 수직스 아 나 이거 얼마지 못했어? 설명서가 너무 대충 만들어져 저 진짜 키가 오 정색아 정색아 우와 정색아 마을 같은 데 들어가면 장순 어 장순 무서워 이거 너무 흥물스러워 저것부터 너무 이상해 야 내가 귀신 쫓아주려고 이거 샀는데 그니까 야 약간 샤모니즘처럼 모가지를 비뚤고 있어 이상해 어 아 이게 제일 좋아 동방암팩 애들 진짜 좋아해 이거 정색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잘 먹던데 정색이만 우와 진짜 야생 야생 고양이야 진짜 사줄맛이 나 진짜 아 진짜 귀엽다 되게 다 야생적인 거만 사왔네 되게 다 야생동물 같은 거 야완장 이거는 뱀이 있는 하나 가면 얘는 진짜 불쾌하게 생긴 이거는 바닥에 붙이는 거구나 어 바람이라 좋아했는데 어 얄미워 잡은 냉동 싫어 어 어 야 야 너 뭐야 아니 팍 던져야지 이거는 샤모 몇 개를 사온 거야 이거는 이거 빨리 건전 연결해 진짜 세지 진짜 세지 손을 안 털어도 된다는 거 이걸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얘는 그냥 이게 사은품이 아닌데 이렇게 많아서 파야 다음은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냄새 엄청 나 샌님 냄새 저번에 선 거 아직도 있어 내 손 말고 어 어 진짜 내놔요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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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파미 핀 줄 알았다 진짜 아 야 손톱 손톱 진짜 옆에 봐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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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보름 스튜디오에서 자네가 사람 영생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거 계속 밀어도 끈끈이가 엄청 오래가고 그걸 뜯어보면 진까를 알 수 있어 너네도 쓰는 거야? 어 우리 진짜 잘 쓰고 있어 원래 쓰는 거야? 아니야 주변에 사서? 너무 영업장에 써 아 쟤 앞머를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계속 계속 어 엄청 많이 떼져 수면대못해 하고 있는데 계속해 봐봐 우와 안 뜯어도 돼 리필 엄청 많아 근데 리필이 뭐지 그렇게 줬어? 그렇게 해서 36,000원? 하나 이거 안에 넣어가지고 해보자 그거 보고 있는데 컵? 컵 저 노조카 찍어야 돼 컵? 컵? 바이자 컵?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? 아니 이거 아니야 이게 제일 안쪽인데 아 맞네 이게 안구가 자체 우와 잘한다 우와 잘한다 우와 잘한다 똑똑해 먹는 거에 크지가 또 강해 맞아 여기 있다는 확신이 있어 다행이다 너무 많이 안구는 아하하하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밌어? 응 재밌어? 응 우와 재밌어? 응 재밌어? 개굴개굴 힘차게 달려요 바삭바삭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 한쪽 눈이 없어도 따뜻한 뱃살이 있어 앙팡이! 키가 작아도 똑똑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 우츄! 높이 뛰지 못하지만 높이 올라갈 거야 이동이! 오늘 밤 정의로운 도둑이 찾아간다 정세기! 하나, 둘, 셋, 넷! 아무도 막지 못해 우리는 빅센 고양이니까 하나, 둘, 셋! 둘, 셋, 넷! 둘, 셋! 셋, 넷! 넷! 셋! 넷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